야, 중량 비율이 70.1이야, 딱! 70 미만이어야 되는데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이러면 중량 강화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 더 중량 강화 갑시다 음 일단은 다시 나가죠 다시 나와서 아까 이제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거든 지금 저길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좀 헷갈리네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미지가 밖이 지금 내 공략 사진이 달라가지고 어 여긴 뭐지? 음 어, 정치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강퇴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가만 있어봐 중앙인가? 정면 길로 내려가고, 오케이 잠깐만, 여기 길 되게 복잡하네, 갑자기? 잠깐만요 길이 다시 돌아가서 정면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는 갈림길이 나온대요 근데 여긴 올라가는 데잖아 여긴 아닐 거란 말이지 잠깐만,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아, 그래? 누가, 누가 좀 나댔어? 음 그래, 하지마 이제부터 하지마 그러면 되지, 뭐 음, 이제부터 하지마 모니터는 두 개 쓰고 있... 아, 설마 여기 아니야, 이거? 설마? 설마 이 길? 아, 이게 아니네, 아니야 칼도 안 들어가, 씨 칼도 안 들어가 칼 그냥 튕겨버리네 여긴가? 어, 뭐야 여기 탭 있네 여긴가? 야, 잠깐만 이 건물 안이다 건물 안이야 지금 건물 안으로 가야돼 건물 안으로 가야돼 건물 안으로 그런 것 같아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로 가고 음 좀 길이 어렵네요,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있었죠 여기서 잠깐만 다시 공략대로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먹었죠 이 다음에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 다시 정면 길로 가시고 여기까지 똑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온대 안 나오는데 아, 저긴가? 아, 저긴가 보다 아, 저기네 내가 아까 여기서 나왔고 여기네, 여기야 아, 여긴가 봐 여기네, 여기야 아, 와 이 길 어떻게 봤어 왼쪽으로 여기로 가야된대 왼쪽 여기서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강아지들이 나온대요 잡아줘야 된대요 뒤에서 나오네 내가 한 대 맞을 수 있겠다 스테미너가 모자랄뻔 해가지고 잡았고 잡았고 자 강아지도 맞는데 한 마리 가야겠다 맞더라도 가자 그냥 오우 피 많이 나네 깝쳤네 이거 세 마리라 그랬는데 오케오케 너무 깝쳤다 방어하면서 갑시다 가도 올려 그렇지, 끝났어 자 녹이 쓴 금화 이걸 먹어야 됐었대요 자, 이걸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건 뭐야 환상이며? 아닐텐데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이거 누가 써놨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야 된대 여기 되게 어둠컴컴하대요 어둠컴컴한 장소에서 눈밖에 안 보인대 애들 눈밖에 안 보인대 망자들의 눈밖에 어, 이거 다 제거하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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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거하면서 갑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제거해주고 설마 여기 밑으로 떨어져야 돼, 지금?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여기다 우측으로 쭉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저기로 내려가면 이거 가는 거야 거의 지옥이야 무관지옥 가는 거고 사다리가 있대요, 여기 오른쪽에 일로 가면은 사다리가 있대요 여기 사다리 있다 이거, 이거, 이거 바로 탑시다 이거, 이거 딱 느낌이 타야돼 오, 등글지 말아줘 등글지 말아줘 등글지 말아줘, 얘들아 가게 해줘 가자 오, 무섭다, 여기 잠깐만, 이거 왠지 타고 올 것 같은 야, 이 융샹 나, 야 야 이 자식들 봐라 오,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이거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무서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 없을 거야 이거 한번 확인했고 뭐야 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아마 잠깐만, 여기서 떨어져야 된대 뭐야, 이거 여기 길이 장난 아닌데 상실석 얻었고 자, 한번 떨어졌다, 쟤 잠깐만요 그냥 나가면 안 되나 그냥 밖으로 나가도 된대 여긴 아니고 잠깐만 개어려워 이거 살아있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떨어뜨려야 되고 우와, 저건 또 뭐야, 저거 쥐들이 아래서 떨어지네 이거, 이거 환영 아니고 오케이,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아, 여기서 계단으로 떨어져야 되네 자, 잠깐만 어디로 떨어져야 되지? 자, 잠깐만 떨어져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다 아까 내가 저기서 두 명 다 죽였던 데서 떨어져야 된대요 여기였나 아 아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래서 딱 떨어지고 체력 다하도 괜찮아 여기서 템이 있는데 요로시카의 창을 먹을 수 있대요 아 이거 하나 먹으려 이렇게 공략 쓰셨네 이거 아 이거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일단 얻었고요 자, 밖으로 나가라네요 아 나 진짜 공략 너무 잘 쓰셔도 문제네 이거 진짜 와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시는 거야 이거 필요도 없는데 나한테 이거 씨 아 아 아 아 아 응 냅두어 냅두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뭐 떨어지는 거는 같으니까 다 어 여기네요 여기로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나갑시다 어 이제 얘들 나오네 또 야 근데 밖에서도 얘네들은 안 보인다 오 오 됐어 다 제거했고요 밖으로 나온 다음 잠깐만 이거 강화석 소리 아니야 어디야 강화석 소리가 들리는데 우측으로 여기서 틀라네 맨 아래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틀래 여기서 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 이거 여기 또 적어있구만 어 여긴 아 여기 있네 강화석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다 제거했고 여기를 또 우측으로 가면 몬스터들이 있대요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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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져 개무져 어우 개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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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보면 유튜브 좀 버퍼 있을 수 있으니까 피씨로 봐주시고 제거해주고 야 뭐야 살았어? 키가 왜 떠다니지? 공포야 여기 야 이거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인가 계속 뒤돌아보게 되네 오 진짜 무섭다 뭐야 이거 없어요? 안 보이니까 공포야 공포 됐어 됐어 잡았다 또 한마리 있다 됐다 다 제거했다 죽인거 같다 이제 피해보석이 있구나 아 오케이 네 다 아이템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난간쪽으로 나가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됐네요 아 여긴가 보네요 여기서 이제 뭐여 또 저거는 자 일단 이거 뭐 있을거 같은데 확인 사자마자 어우 어우 이거 뭐야 굉장히 징그러 우와 야 이거 일본 나 이거 나 영화에서 봤어 일본 귀신 영화에서 주원 이런거 아니야 이거? 개무서운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희생의 반지 먹고 잠깐만 이게 반지 뭔가 뭐 능력이나 봅시다 자 이건데 죽었을 때 소울은 잃지 않는다 아느나 반지는 뭐야? 한 번 소울 저거네 이거 완전 저거네 이거 예전에 그 빨아먹는 반지잖아 이거 소모품 그냥 음식 같은 거네 소울을 한 번 지켜주는 대신 그 가치를 다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적들을 다 잡은 다음에 우측으로 툴을 하네요 음 오케이 여기도 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툴을 하고 아 녹색풀은 뭐 어디다 쓰는 걸까? 치료하기일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여기 뭐 아이템들이 있대 우측으로 툴을 하고 갑시다 아 저건가? 좀 더 가야되네 오케이 거대한 소울 이쪽이래 바닥에 뭐 있다 이게 적 같아 이거 아니네 시체네 야 이거 확인하고 가자 이거 100% 얘네들 있잖아 살아있어 이거 이랬지 알았어 저 괜히 저기 저 템 저거 먹잖아 뒤에서 이제 긁어 이제 미리 다 죽여 오케이 좋구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것도 뭐 있을지도 몰라 확실하게 죽었는지 뭐 대회복 저거 뭐냐 내버려 냅두고 네 모두 처리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전진하면 된다네요 뭐냐 이거 뭐야 아 저기 또 템이 있네 산다 먹어주고 녹색풀이 치료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테미너 회복 속도구나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적용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나한테는 최고의 템인데요 이거 어 녹색풀 많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 바위가 있대 이쪽으로 가라네요 일로 가면 아이템은 더 챙길 수 있대요 길이 없는데 설마 저기 떨어지라는 건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템이 더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공략 잘못된 것 같은데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설마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그거 미친 짓이고 오케이 이제 이 문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친댐 없지 어 없어 그 다음에 일본의 팔쪽 귀신 맞아 그 이불 위딘에도 저런 애 비슷한 애도 나오는 거 알아 여러분들 아 이제 이불 위딘 할 때 그게 진짜 총게임인데 귀신을 총으로 쏴서 못 죽여요 걔가 계속 소생을 하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자 본 파이어릿 했구요 핫도플 어 그 다음 공략 끝나버렸네요 하하하하 야 벌써 해버렸어 한 스테이지를 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공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공략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여기로 가야되네 일로 이제 가야되는데 잠깐만 지금 소울이 얼마 되려나 이 정도로는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울 것 같애 그쵸 어 근데 여긴 뭐야 무서워 뭐야 야 이거 뭐야 외로우는 뭐야 이게 뭐야 여기서 누가 뒤졌네 자살했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다 모션이다 여기서 뭐 이런거 뭐 이런 모션 하나 했나 해 누가 자 이제 휴식 좀 하죠 S2병 채워서 가야되니까 됐구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됩니다 내려가서 자 일로 간 다음에 음 애들 좀 있는데 여기 여전사가 숨어있대 왼쪽에 조심하라네요 오케이 일단 한마리씩 뭐 끌어내던지 쟤네들한테 속으면 안된데 그치 어 매복이 있대 매복 잠깐만 저기 오른쪽에도 오는데 자리가 되게 안좋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한마리 빨리 끌어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되구요 자 지금 한명 오죠 빨리빨리 억울해야돼 지금 누구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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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최악이야 어어 쟤는 쟤는 괜찮 어어어 어어어 우어어씨 니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여 배orest 또 인생만딱에 뜨게하네 이것도 이 아줌마가 또 야 오야 이런 쫄 쫄들이 이런 무기를 갖고 다녀? 내나 그거 쫄들이 이런 무기를 갖고舉다닌단 말이야 개멋이는 거 갖고 απο다니네 저걸 당하면 냉기가 올라가네 얘네 근처로만 피해주면 그냥 금방 잡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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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 아하하하하 요런 깜찍이 개자식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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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됐어요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뭐 템이 있는지 확인 좀 하죠 오어 큰쇄기적 파편 있네 우와 공간 봐 개커 없네 더 추가적으로 없네 그 다음엔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리로 가다보면은 NPC가 한 명 나오나봐요 금기를 쫓는 자 알바가 나온대 이름이 알반가봐 조졌네 알바생 이리로 가다보면은 이제 아 여기서 나온다는데 왜 난 안나와 난 안나와 어 난 안나와 계속 여기 가다보면은 여기서 나오나봐 안에 있나봐요 안에 있나봐요 이름이 알바래 진짤까? 안나오네 뭐야 나 왜 안나와 저기 뭐야 NPC 퀘스트가 안되있나보네 솔직히 나 그런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별로에요 너무 막 이렇게 하기에는 게임을 즐기기가 힘들더라고 1회차는 이따 끌리는 데가 오고 좀 2회차에서 NPC 해보던지 해야지 NPC는 그냥 되는대로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호실의 지하 과목인데 핫도폴 밝혔구요 이제 다시 폐가로 돌아가야 된다네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로 가야된대 마을 밖의 폐가로 가야된대 여기에 그럼 왜 온거지? 여길 왜 오라고 했지? 잔불을 써야 암형 NPC를 만난다고? 근데 여기서는 공략에 잔불을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분 원래 잔불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잔불 쓰면 다른 적이 올 것 같은데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안 나온다 안 나와 어 왔네 오네 오네 아 공략에 안 써두셨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가서 나가서 나오네 나가서 야 얘 뭐야 야 얘 궁수야 야 스테민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냐 알바야 오 알바야 너 진짜 알바구나 오오 오오 야 이쌍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있어봐라 이거 재밌는 자식이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리치 싸우면서 지질 않아가지고 우와 쒸 지네 가자 가자 가라 가라 잘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머쨈 안 개머쨈 안 개머쨈 안 개머쨈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을 밖에 패가로 갑시다 여기가 이제 길이 아니래요 어 마을 밖에 패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밖에 패가로 갑시다 예능 압령샷 알바 뛰는 알바 알바의 최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나가서 강가를 타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된다네요 잠깐만 잠깐만 또 뭐 나온다 이거 무턱다 그 다음에 여기 열린 길이 있다고 안쪽으로 들어가야됐네 일로 갑시다 아 여기네 야 큰일났어 여기 아까 그 일본 귀신 개만이 나온대 거의 아지트라는데 자 여러분들 비위 비위 이상 있으신 분 없죠 이게 아냐 thousands 글러 안 나오는데 아직은 오 누워있다 오 안돼 오오오오오 오어오 로밍도네 잠복군부 아니었네 로밍도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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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좀 토할 것 같다 진짜 어 이게 뭐야 아 내가 이런걸 되게 못보는게 여러분들 바닷가재에 칫솔을 안닦아봤죠 제가 이마트에서 바닷가재 사가지고 칫솔을 닦아봤는데 바닷가재가 딱 이렇게 생겼어 진짜 바닷가재가 그 밑에 그 밑으로 까보면은 그 꼬리 부분에 다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10개도 더 달렸어 진짜 에이 말도 안돼 그러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꼬리쪽 다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거기가 10개 붙어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20개정도 돼 진짜야 아우 아우 징그러워 아우 토할 것 같네 내 머리는 무슨 10년은 안 까무셨네 그만 좀 나와 이제 아우 야 야 먹으래 등클을 보고 있어 오케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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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울 많이 주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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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있다 뭐있어 또 온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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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지금 머리가 반으로 갈라지는데 뭐야 이게 여기서 죽는 애들은 뭐지 뭐하다 죽어 가만히 있다가 뒤졌나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뭐 일어나가지고 때렸나봐요 오우 사민조야 뭐하 사민조야 어어어어 어어 지리네 이거 지려 막아 막아마가 막아마가 와 가드가 안돼 야아 와 이거 뭐 없냐 이게 다야? 아 후에이요 여기 뭐 있는지 알았네 애들이 그러네 나보다 더 참아졌나보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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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얘는 가끔 잡으면 똥을 준다네 아까 똥 나왔나요? 어 더러운 놈들 이거 자 그 다음에 밝은 곳 아 저기구나 일로 가야됐네 일로 가서 일단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된대요 계단 맞은편에 열리는 문이 있대 여기 여기가 뭐 열리는 문이 있나보네요 오 잠깐만 어 이거 에스트 스판이야 이거 이거 지금 먹지 말자 지금 먹으면 아까워요 잠깐만 여기가 왜 혈흔이 있을 수 있지? 아 여기서 뭐 나오네 잠깐만 아 야 잠깐만 그게 아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거 지금 있잖아 이거 아이템 먹고 가래 왜이러 captain 에에에에에에